악역을 좀 해보려고요. 미래, 제가 단돌이 시키겠습니다. 회장님은 현재 맡아주세요. 네 자식만 중요하고 나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? 할아버지, 그런 거 아니에요. 응? 여기다 다 투자한 거야, 케이스 바이오? 그 돈이 없던 돈인데! 주식으로 뭐 돈 잃어봤으면 얼마나 있겠어?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, 응? 정은이 아가씨 양부모님은 왜 경찰서에 데려다주지 않았을까? 일부러 널 경찰서에 안 데려가주신 건 아니냐? 참으려고 했거든. 미래씨 존중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어.